정혜야, 나 처음에 너 쓰러졌다는 소리 듣고 잘못될까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. 알짜야. 고마워. 고마워. 미소 씨. 도대체 얼마나 해먹은 거야? 같이 공부해달라고 누구누구냐고. 말 안 할까, 진짜? 저 형사님 반장님, 나 우리 아들 좀 만나게 해주세요. 지금 조사 중이라 안 된다니까 그러네. 좀 가보세요. 아저씨, 나 우리한테 얼굴만 보고 해줘요. 얼굴만 보고 갈게요. 누나!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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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! 여보! 석빈 엄마!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우리 석빈이가... 여보, 어떡해. 얼른 석빈이 꺼내와.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. 여보, 일어나. 가자고. 엄마, 어디 가! 여보! 여보! 엄마! 여보! 여보! 어르신. 어르신. 우리 석빈이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. 네. 어르신. 앞날이 정창한데, 전까지 받을 수는 없지요. 용서? 천벌을 받을 짓을 저질러니. 어디서 용서를 바래?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. 어르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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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정핀이 한 번만 더 그렇게 살려주십시오, 어르신. 김기사! 여주 때! 어르신 살려주세요. 우리 정핀이 진짜 살려주세요. 이 여자 당장 끌어내. 어르신! 어르신! 어르신 한번 살려주세요.